그 다음 소식 오늘 벌써 소식이 되게 빨리빨리 가는데 진짜로 빨리 할 수 있나? 그 다음 소식은 페이스북 소식인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니는 회사는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사입니다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꾼다는 소식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기도 했고 지금 완전 이미지가 더 개판이 됐죠 3년 전이죠?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3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그때보다 이미지가 더 나라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어젠가? 이제 기다렸... 무슨... 어제가 아마 이제 미국 시간은 월요일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의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부고발자 프란시스 하우건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다양한 매체에서 하나씩 하나씩 맡아서 폭로를 했어요 완전히 무슨 페이스북 집단 린치하는 것 같았어요 언론을 이 얘기는 저희가 좀 진행이... 나온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저희도 많이 확인을 못 해봐서 좀 보고 흥미롭게 다룰 내용이 있다면 다다운 방송에서 다루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페이스북 이름 바꾼대요 이렇게 갑자기 지난주에 뻘하게 터졌는데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뭐 그리고 아직 마크 조커버그가 고심을 하고 있고 뭐 원래는 메타버스... 요즘 마크 조커버그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잖아요 아직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전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솔직히 그냥 와우 같은 게 메타버스 아닌가? 그냥 우리 그냥 그 뭐야 저... 슬랙에서 지인들끼리 있는 슬랙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메타버스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우리 그 구독자스트 프로가... 메타버스에서 강조하는 게 약간 가상 경험이라서 약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D 캐릭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와우잖아 사실 뭐 아까 뭐 저희 직장 동료랑 얘기를 하는데 직장 동료가 자기 친구는 무슨 회사에서 뭐 그런 메타버스 이런 걸 했대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약간 가상의 사무실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만약에 다른 직원을 얘기가 굉장히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직원한테 이제 그 가상의 캐릭터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상회의가 띵 하고 켜진대 그러고 얘기가 끝나면은 이렇게 떠나면은 화상회의가 자동으로 띵 하고 끝난대 아니 그냥 줌 하지 왜? 그래서 내가 아 그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맨날 그럼 대표가 우리한테 오면은 그럼 대표한테서 그렇게 주먹택당하는 거냐고 그거 완전 싫은데? 그랬는데 되게 피곤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전 무슨 저 뭐야 시공간 그거에 이상 생기나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명이 갑자기 와서 동시에 막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룹챗 그룹챗 저 사양 회사에서는 쓰지도 못하겠구만 그쵸 뭐 모두가 모든 직원한테 M1 프로 맥북 프로를 사주나 보죠 뭐 그리고 이제 오큘러스도 하나씩 쥐어주고 오큘러스가 정점인데 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뭐 이제는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이지만 뭐 하여튼 걔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거를 타파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지금 완전 개판된 이미지를 뭘로 타파를 해요?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이나 다 비슷한 부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부류면서 이제 그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페이스북이 잘하는 어 소셜 뭐시기를 접목할 수 있는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이제 뭐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오큘러스에다가 이걸 접목을 해서 우리는 그쪽으로 이제 탈출을 하자 엑짓을 하자 우리는 이제 그런 약간 그런 좀 속셈? 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그래서 나는 이게 별로 영 미덥지가 않아요 솔직히 뭘 하곤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름 바꾼다고 해서 페이스북에서 F만 남기고 뒤에 이제 메타버스나 뭐 소셜이나 해가지고 S 소셜 해가지고 까이겠죠 네 저 저 삐처리 해야겠네 나중에 편집할 때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얘네들이 잘하는 건지 이게 뭘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솔직히 나는 뭘로 뭘로 바꾸면 우리끼리 좀 아이디어를 좀 내봅시다 페이스북이 뭘로 이름을 바꾸면 좋을지 페이스 라이브러리 페이스북 유니버스 페이스버스 줄여서 줄여서 S F U 해가지고 거기에 꽂히셨는데 예 뭐 뭐 커넥 예전에 무슨 이런저런 후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세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럴까 싶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마크 저커버그가 요즘 뭔 생각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차피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마크 저커버그라는 인물에 대한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미지 세탁이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 구글도 알파벳이라고 했지만 다들 구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끄는 거는 그리고 웃긴 거는 뭐 그래서 이제 구글 CEO는 순다르피 차이가 하고 이제 알파벳은 이제 세르게이 브린이랑 레디 페이지가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알파벳도 얘가 안 해 뭐 뭐지 이건 뭐가 달라진 거지 얘네들 그냥 뭐 돈 세탁하나 뭐 이런 아닙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정말 페이스북이 뭐 이미지 바꾸고 그러고 싶으면은 저 마크 저커버그 그만둬야 돼요 이것도 약간 일론 머스크랑 비슷해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도 비슷한데 약간 요즘 뭐 그렇다면서요 저 일론 머스크도 좀 관심을 테슬라에 이제 관심이 좀 덜하다면서 왜냐하면 약간 그런 거 같아 약간 이제 그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마인드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제 저 제프 베저스도 비슷하고 할 만큼 했다 뭐 아마존이던 뭐 테슬라던 나는 이거 할 만큼 했고 얘네는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른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죠 경영 이런 이제 위기 경영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서 스릴을 느끼고 좀 이상한 스릴이긴 하겠지만 이런 거 이제 위기 타파하고 이런 거에서 스릴을 느끼고 이럴 텐데 이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다 지난 거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테슬라도 이번에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머스크가 안 나왔다고 하죠 머스크가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그거였다고 해요 실적 발표였다고 해요 평소 같았으면 막 고동이 뭐 이상한 또 뻘소리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특종 터지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PR 수습하고 PR이 없죠 PR이 있어야 수습을 하죠 아 없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뭐 뭐 일론 머스크가 사고 터트린 거 이제 누군가가 수습을 하고 누군가가 수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평화롭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머스크도 이제는 스페이스X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 같고 뭐 제프 베저스도 블루 오리진 둘 다 화성 갈 거니까 하고 있고 네 아니 뭐 머스크는 화성 가는 건데 베저스는 어디를 가는 걸까요 그냥 일단 일단 지구 탈출할 거니까인가 아니 오늘 그 라이트이어 예고편 나왔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라이트이어는 그 저희 그 토이스토리의 버즈라이트이어 그 프리퀄 무슨 애니메이션 픽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내년에 개봉한댑니다 뭐요? 이상한 걸 들은 것 같은데 프리퀄이라고요 토이스토리의 아 프리퀄? 프리퀄은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예 토이스토리의 버즈가 장난감이잖아요 그 장난감의 원작 그러니까 프리 왜냐면 그 장난감이 제작이 되려면은 그 장난감의 베이스가 된 사람의 그걸 다루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퀄이죠 어떻게 보면 음 뭐 그러니까 직접적 프리퀄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뭐 비스름한 프리퀄 이번에 뭐 예고편 보니까 그 그 이제 버즈의 라이트의 그 의상도 나오던데 거기 이제 장난감 의상도 나오던데 막판에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건 왜 왜 그 얘기 오늘 이상해 얘기가 이상한 대로 올라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 저커버그가 그만둬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아직 저커버그가 아직 페이스북이 이게 한 1, 2년 3, 4년 전만 해도 아 이제 안정화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안정화 궤도 이제 더 이상 이게 완전 욕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이런 위기 경영에서 또 스릴을 느끼고 있나 이 아저씨가 이런 건가 네 뻘소리입니다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이 뭘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뭐 마크 저커버그 나가는 거 하고 진짜로 다 분사 시켜야 되나 인스타그램에 이런 애들 다 분사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짜 인터넷이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거는